문자로 그린 그림, 그림을 담은 글자를 판화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원조치약산 명주사 고파나박물관은 개관 17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문자도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. 이번 특별전에서는 명주사 고파나박물관이 한국과 중국, 일본, 베트남에서 수집한 6천여 점 가운데 70여 점의 문자도 목판화와 판목 등이 선보였습니다. 특히 조선 후기 신흥사에서 만든 효제도와 수복 문자도 목판 원판을 비롯해 베트남의 화조 문자도 판목 원판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전시기간 중 매주 주말에는 문자도 템플스테이도 진행됩니다.